자 하위전을 보겠습니다 하위전 무엇을 일러 전쟁이라 하는가 무엇을 일러서 전쟁이라 하는가 원주를 보겠습니다 자 여 가령 병운의 경년 병운 대운의 경년을 세년이죠 그러니까 태세 만나면 화극금 되겠죠 위지 운벌세 즉 대운이 세운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운에서 병화가 세운인 경금을 치니까 화극금이 되는 거죠 자 우는 대운을 의미하고 여는 세운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대운이 세운을 치는 것이다 일주희경 일주가 경금을 기뻐하는데 요 병항 이럴 경우는 병화가 항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병화의 항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병화가 항복 안해버리면 병화가 경금을 화극금 해버리면 희신을 희신을 그의 해버리면 안되겠죠 그럼 사주가 안좋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득무 무토를 얻어서 득병자 그래서 무토를 얻고 병화를 얻으면 기라다 왜 그럴까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금으로 생해줄 수 있으니까 희신을 보태줄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일주희병 일주가 만약에 병화를 기뻐하면 그런 즉 세 불항운 세가 세운이 아까 보였어요 경련이었죠 세가 불항운 운에 대운에 항복하지 않는다 직역하면 그래요 직역하면 항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논리대로 말하면 지금 must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병화를 반기는데 대운에서 병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연에서 경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병화를 반기면 이 경금이 당연히 병화에게 굴복을 당해야죠 아까 경금을 좋아할 때는 병화가 항복을 했고 이번에는 병화를 좋아하는데 경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경금이 병화에게 굴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즉 세운에 들어온 경금이 운에 들어오는 병화를 병화에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해석을 보면 세운이 대운을 굴복시켜서는 안 되니 그렇죠 등 무기 이화위묘라 무토기토를 얻어서 무토기토를 얻어서 화해하는 것이 묘하다 좋다 그렇죠 그런가요 화를 지켜줘야 되는데 금이 오면 금이 오면 화급금 해서는 안 되니까 병화가 그게 금한테 경금하면 항복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토기토가 들어오면 오히려 병화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금을 생겨줘 버리니까 희신의 병화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경금에 힘을 주는 걸로 가는 건데 이게 묘한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앞에 거는 이해가 되는데 등무, 득병, 잔, 길 이거는 이해가 되죠 경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해 기운을 설계시켜서 경금을 생겨주니까 근데 여기는 병화를 기뻐하는데 경금이 들어와 있으면 경금을 어떻게든 무력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화개의 기운을 부축겨주는 목이 들어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토가, 기토가 돌아와 버리면 병화를 설계시키는데 이게 묘합니까? 아무튼 원문 해석은 이래요 여, 가령, 경자, 인호병, 지역 만약에 경금이 어디에 앉았냐면 인호병, 지역량, 대 만약에 경금이 인호병 이런 데 있으면 그 힘이 역량이 크게 된다 즉, 세운이 역 또한 부득불강, 부득불항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밑에 인호수로 있으면 화곡이 되어버리면 경금이 항복할 수밖에 없죠 항지역보무와 항복하는 것은 이것을 항복시켜서 역시 또한 보존시킨다 그래서 화가 없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만약 경금이 인목과 오하에 앉아 있어 병화의 역량이 극대화되면 세운 역시 항복할 수 없으니 즉, 경금이 항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래서 항복한다면 항지, 항복한다면 역보, 보존에서 무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해되죠, 이거는 근데 왜 갑자기 무토, 기토가 얻는 게 좋다고 왔는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경운, 병년 만약에 경운의, 경대운이, 반대 이번에는 경대운의 병년이 왔어요 1년짜리 운의 병화가 왔어요 위지, 세벌 운이라, 이것은 세운이 대운을 친다고 하는 것이다 일주, 이경, 일주가 만약에 경금을 좋아한다고 하면 등, 무, 기, 이, 화, 병, 자, 길 자, 무토, 기, 또를 얻어서 병화를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길하다, 그렇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니까 희수신을 도와주니까 이거는 길한 거죠 일주가 희병, 만약에 일주가 병화다 병화를 기뻐한다 그런즉, 우는 불복세, 대운이 세운에 항복해서는 안 된다 또, 또, 불과, 용, 무, 기, 설화, 설병, 조김 그리고 불과, 쓸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무토, 기토를 써서 설병, 병화를 설계시켜서 경금을 도와주게 할 수가 없다 약, 만약에 경자, 경금이 인호병에 앉아있다면 그 역량이, 만약에 경금이 인호에 앉아있다고 하면 병지 역량, 병의 역량이 커지게 된다 그런즉, 우운이 스스로 세액에 항복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죠? 경금이 대운이고 병화가 세운인데 만약에 인호수로 앉아있으면 인호수로 확복이 되어버리니까 병의 역량이 커져가지고 경금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역시 보무하니라 역시 보존에서 재앙이 없을 것이다 아까 얘기도 보면 경금이 인호에 앉아있으면 병의 역량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줄친 부분만 한번 좀 꼼꼼히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석을 보면서 할게요 자, 일주가 병화를 기뻐하는데 일주가 병화를 기뻐한다면 대운이 세운을 굴복시켜서는 안된다 그렇죠? 대운이 세운을 굴복시켜서 안된다 자, 대운이 경금이에요 그 다음에 세운이 병화고 그러면은 병화를 기뻐하면 대운이 세운을 굴복시키면 안되죠 이걸 지켜줘야죠 그리고 무기토를 사용하여 병화를 설계하고 경금을 생조해서도 안된다 그렇죠? 이거 말이 맞죠 왜냐하면 병화를 좋아하니까 이거를 병화를 설계시키면 안된다는 거죠 만약에 경금이 경금이 인호선 화국에 있다고 하면 그 병화의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 대운이 저절로 세운에게 굴복하니 역시 보존에서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맞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석을 보면서 볼게요 자, 이거는 병화가 대운이고 경금이 세 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일주가 뭘 반겼어요? 병화를 반기면 대운을 지켜줘야죠 세운을 일생시키고 그런 즉 세운이 대운의 불항 항복해서는 안된다 그렇죠? 항복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항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시요 병화가 대운이고 세운이 경금이에요 그런데 일주가 병화를 기뻐하면 대운을 지지시켜줘야 되죠 세운이 대운을 이기려고 하면 안되죠 그래서 그런 즉 세운이 대운을 항복시켜서는 안된다 맞죠? 병화를 지켜줘야 된다니까 그럴 경우에 득무기 무토깃도를 얻어서 화위묘 화해시키는 게 아름다웠다 이거는 제가 봤을때는 화생토로 설계시켜서 목생 그러니까 화생토로 토성시켜서 토생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화를 지켜주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잘못됐나 다른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요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해석이 보니까 해석도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화해시키는 것도 우리가 화를 지키려면 경금을 억제를 해서 화를 생애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싸움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싸움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화생토 토생금으로 흘러가서 순화시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설계시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싸우는 것보다는 설계시켜서 순화시키는 게 낫다라는 정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즉 새 불강 운이니 새가 지금 금이잖아요 금이 화를 굴복시킬 수는 없으니 그래서 새 운이 대 운을 굴복시킬 수는 없으니 이렇게 번역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시킬 수는 없으니 무토를 얻어 화해하는 것을 묘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임철저주 보겠습니다 전자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극냐라 극하는 것이다 여 가령 병운 경련 자 병 대운의 경련 새 운을 만나면 위지 운 극 세라 대운이 새 운을 극하는 것이다 일주 희경 만약에 일주가 경금을 좋아하면 요 병자 병 자진 자 병이 밑에 자진에 앉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자진 수국이 되어보면 수국 과로병화가 세력이 약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금이 세력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경금을 보호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경자 신진 자 신자진 수국에 앉아 있으면 신진에 앉아 있으면 역시 비견에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인성에 힘이 되죠 금생수로 아니 토생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국중 즉 무기 설 병 극중에서 사주 중에서 무토 기토를 얻어서 병화를 설기시키면 설기시키거나 득 임수 개수 임수 개수를 얻어서 극병 병화를 극을 하게 되면 즉 길 그런 경우는 모두 길하다 즉 병화를 제압을 하거나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키거나 그 다음에 병을 제압하는 것은 수겠죠 설기시키는 것은 토고 이런 게 와서 하거나 아니면 경금을 힘을 주는 거 이런 게 오면 지지에 금이 오거나 토가 와서 토생금하거나 비견이 도와주게 하면 역시 이런 건 길하다 이런 뜻이죠 가령 병좌 인호 오인 만약에 병화가 오와 인위에 올라가 앉아있으면 인호수를 확곡이 되죠 국중 우 무수 토 재화 그리고 또 사주 중에 수가 없어서 토의 재화도 없다 토의 재화함도 없으면 필흉 반드시 흉하게 된다 왜냐하면 화해세력이 드세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금을 좋아하는데 화해세력이 드세지면 당연히 안 좋겠죠 가령 또 병렴 거꾸로예요 병 대운에서 경금이 좋고 세운에서 병화가 왔는데 이것은 세운이 대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위지 세극운이다 이것이 세운이 대우를 극하는 것이다 일주 일주 희 경 즉 흉 일주 가 경금을 반기는 즉 흉하게 된다 희병 즉 길 희병 병화를 좋아하면 기락이 된다 희경자 경금을 좋아하는 경우는 요경자신진 신금이나 진토 속에 진토 위에 올라 앉아있는 게 좋다 그렇죠 경금이 신금 위에 앉아있으면 자기 같은 오형에 앉아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진토는 뭐예요 토생금으로 인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 좋죠 병자자진 병이 또 자나 진토에 앉았으면 신자진 수국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수국화로 병화가 극을 받기 때문에 병의 힘이 약해져서 화극금으로 이 경금을 경금이 병화의 극을 받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좋아지는 거죠 우 또 국중 봉수 국중에 국중에 수를 만나서 수토를 만나서 제어하는 거 즉 수국화 수가 병화를 극을 하거나 그 다음에 화생토로 화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 이게 화죠 그러니까 수는 제어하고 토는 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길하다 왜냐하면 수를 극해서 힘을 빼거나 수를 설계시켜서 순화시키니까 이런 경우는 경금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경우도 길하다 반차필룡 반대로 이와 반대로 되는 경우는 반드시 흉악이 된다 희병자 병화를 반기는 경우는 의차이추 이와 같이 근거로 이와 같이 의지에서 이에 의지에서 추론하면 된다 이와 같이 분석하면 된다 그렇죠 이거는 음향오행의 상생관계만 이해하시면 내용의 큰 문제는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흉악이 된다 자 반드시 흉악은 반드시 흉악이 된다 5 4